오늘은 라이즈 오브 더 듀얼리스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정말 신기하네요 바로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피 스파이더 리본 코아키메일 메르피 X댔습니다 X댔.. 나쁘게 X댔인거 같긴 한데 드래그마 3장 나올거에요 드래그마 2장이랑 드래그마 하나 나왔고 슈퍼레어 6장 시크릴레어 1장 울트라레어랑 얼티 이렇게 떠가지고 나쁘진 않긴거 같은데 일정이 정말 산타치고요 천용서록이 좀 레전드입니다 네